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2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전 분기에 비해서는 소풍 늘었지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쳤죠. 8만 전자를 넘보던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분의 적자가 줄어들고 올해는 인공지능, AI 스마트폰 출시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하죠. 정말 기대로 해도 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2조 8천억 원 영업이익,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네, 못한 거죠. 그래도 아주 못한 건 아니죠? 네, 시장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일단 주요 분석하시는 분들이 대충 이렇게 평균 내놓은 값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거는 매출 67조, 영업이익 2조 8천억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잠정 집계가 됐는데 컨센서스라고 하는 수치는 매출은 한 70조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3조 5천억 정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참 기대치에 못 미쳤군요, 컨센서스에. 네, 맞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 12월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원래. 그러니까요. 수출, 우리 한국 경제를 떠받친다, 수출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당연히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마 하이닉스가 좀 생각보다 잘하고 삼성전자가 좀 상대적으로 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역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뭐 어쨌든 주가라는 거는요, 백미러 보고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향후 주가 방향성은 1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가는 조금 이따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4분기와 작년 한 해로 결산을 해보면 한 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작년 전체로 이익 같은. 네, 작년 전체 이익으로 이런 숫자를 보기 힘들죠. 거의 한 15년 만에 거의 최저치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이.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이렇게 한 6조대 영업이익을 연간으로 내는 건 거의 저도 처음 보는. 30, 40조 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정상적일 때는 30조, 40조 정도를 내는 회사인데 그만큼 작년에 어떤 업황 하락 사이클이 가혹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4분기 영업이익 2조 8천, 매출 67조가 아직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부분별로는 좀 정확치 않을 텐데 대략 어떻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영업이익으로 보면 DS 부문이 이제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 이게 합산이 된 건데요. DS 부문이 반도체 부문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한 2조, 한 2천억 정도 적자를 낸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디스플레이가 연결로 잡힙니다. 여기서 한 2조 정도 흑자를 냈고요. 그리고 이제 무선사업, 스마트폰 쪽하고 네트워크 사업 쪽에서 2조 3천억 정도의 흑자를 냈고 그리고 TV 쪽하고 가전 쪽에서 한 4천억, 그리고 이제 하만이라고 삼성이 인수한 전장 부품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한 3천억 정도를 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부분의 적자가 덜 빠른 속도로 조금 줄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닙니까? 아니면 반도체 부분은 예상대로 줄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는 워낙 메모리 고정거래 가격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좀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치보다는 좀 못한 건 맞는데요. 그 흐름 자체가 지금 빠른 속도로 적자 폭이 줄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아마 D램에서는 흑자 전환이 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D램에서는 흑자 전환. 그럼 랜드는 적자가 많은 거고. 맞습니다. 지금 적자의 원인은 대부분 랜드 플래시 쪽에서 나온다고 보면. 메모리에서는 D램은 흑자, 랜드는 적자. 맞습니다. 그리고 DS 부문에서 적자가 예상보다 좀 컸던 거는 시스템 LSI 쪽. 칩 설계를 해서 파는 쪽 있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엑시노스라는 AP. 그쪽 부문에서 한 1조 정도 적자를 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부분의 적자는 좀 줄고는 있는데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 쪽도 흑자가 예상보다 좀 적었던 건가요? 이게 좀 좋지 않았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아주 좋은 수치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 가혹한 업황에서는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우리가 주가 주식 투자할 때 백미를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앞을 좀 보고 싶은데 현재와. 현재 반도체 업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시장 전망치는 굉장히 좋고요. 왜냐하면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이걸 기저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작년이 정말 사이클상으로 이 정도 안 좋은 해가 드문 상황이고요. 그런데 올해 전망치를 보면 주요 시장 조사업체들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래요? 더블 STS라는 세계 반도체 통계기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 당초 작년 대비해서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치가 한 11%대 정도로 봤어요. 11% 늘어날 거로. 더 성장할 거로 봤는데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테크인사이츠라는 시장 조사업체에서 17% 성장할 거다라고 상향 조정했고요. 테크인사이트에서는 17% 늘어날 거다. 그리고 IDC라는 시장 조사업체에서는 제일 최근 데이터인데요. 여기서는 20%를 전망했습니다. 증가율이 계속 금융회사마다 전망하는 기관마다 좀 더 늘어나고 있다. 네. 그거는 왜냐하면 제일 최신 데이터를 집계하는 회사들은 최근에 이 메모리 고정거래 가격 반등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상향 조정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사실 반도체 쪽에서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올해 1분기, 지금 1분기 실적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일단 1분기는 매출 한 72조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제가 추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영업이익은 한 5조 4천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5조 4천억. DS 부문은 흑자전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 흑자전환 가능성이 있다. DS 부분 흑자전환. 그래서 5조 4천억. 그러면 연간으로는 지금 전망치를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날. 올해 연간으로 삼성전자에서 지금 제시한 거는 영업이익 33조 원 정도를 전망을 했고요. 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반도체 쪽에서 이익을 내겠다. 그러면 한 11조 원 정도를 반도체 쪽에서 이익을 내겠다는 거고요. 그건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기여도가 커질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기여도가 커질다. 그러면 이런 업황이 나아지는 게 감산 효과도 있을 거고 또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감산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작년에서 보면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로 약간 이렇게 턴유라운드 하는 기점이 3분기가 아마 제가 여기 출연해서 재고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4분기부터 메모리 고정거래 가격이죠. 정기적으로 사가는 업체들이 사가는 가격이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원래는 한 15% 정도 상승할 걸로 봤는데 DRAM 기준으로 실제로는 25% 이상 상승했거든요. 고정 가격이? 맞습니다. 고정거래 가격이 그만큼 올라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주요 모듈 업체 이번 1분기에 15%에서 20% 정도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네, 맞습니다. 아마 그게 감안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수익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정거래 가격 인상을 요구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지금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요즘 최대 화두가 인공지능이니까 인공지능,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관련해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라스베가스 CES 2024에서도 이게 최대의 화두인데 우선 그 관련 수요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온 디바이스 AI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이제 우리 채치 PT 같은 이런 초고대 언어모델을 쓰잖아요. LLM이라고 합니다. 라지 랭기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작년부터, 재작년 11월에 출시가 돼서 작년에 지금 한 2억 명 정도가 지금 이미 원활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대부분 이 AI의 연산이 서버 클라우드에서 진행이 돼요. 클라우드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면 서버 클라우드에서 막 이렇게 컴퓨터 연산을 돌려서 답을 내서 이걸 우리 통신을 통해서 우리 디바이스에서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너무 비효율적이고 전기도 너무 많이 먹고 아무래도 트래픽이 몰리면 속도도 느려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연산 기능을 우리 디바이스, 노트북 PC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담당을 분할하게 하자. 그러니까 원래 컨셉은 아예 우리 로컬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에서 완전히 커버를 해주는 게 원래 온 디바이스 AI 컨셉인데 당분간은 아마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서버 클라우드와 우리 엣지 디바이스 사이에서 서로 분담하는 구조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처음 올해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 S24라는데. S24. 네, 24에 지금 생성형 AI 모델 가우스라는 게 채택이 됩니다. 가우스. 네, 가우스는 삼성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이고요. 굉장히 라이트한 모델입니다. 우리 채트 GPT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가벼운 AI 모델인데 이게 우리 스마트폰에 적용이 돼서 실시간으로 외국인하고 통화할 때 번역을 해준다라든지. 번역을 자동으로 해주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생산성 앱들 있잖아요. 거기에 AI가 컨버전스가 돼서 좀 더 여러 가지 편익들을 제공해주는 거죠. 그걸 이번에 공개하는 거네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맞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온 디바이스 AI 모델이 갤럭시 S24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 최근에 공개한 제미나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제미나이.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초거대 AI 모델인데. 이게 울트라 프로 나노라는 이 라인업이 있습니다. 울트라는 그 엔지니어들이 쓰는 생산성 쪽에서 쓰는 거고요. 프로는 일반 우리 바드라고 하는 지금 쓰는 서비스 정도라고 보면 되고. 나노는 굉장히 라이트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 용으로 적용이 되는데. 구글의 픽셀 8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픽셀 8 프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온 디바이스 AI 모델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애플도 조만간 온 디바이스 AI 모델을 공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고 협업 형태로 된다고 하죠. 온 디바이스 AI가 확산이 되면 상당히 고대역 메모리 수요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가 많은 거예요? 많아지는 겁니까? 일단 이제 고대역 HBM이라는 고대역 메모리는 서버 클라우드에서만 쓰고 있고요. 우리 온 디바이스 AI 용으로 쓰는 DRAM은 기존에는 우리 LPDDR5라는 DRAM을 씁니다. 이거는 규격화된 범용 제품인데요. DDR5.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된 버전. 그러니까 정말 두뇌 칩, 프로세서하고 딱 맞게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는 것들이 LLW라는 DRAM이 새로 나옵니다. 이게 올 하반기부터 공개가 되는데요. Low Latency Wide IO라고 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HBM처럼 메모리 데이터를 대규모로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인풋, 아웃풋으로 해서 이게 채널 데이터가 통과하는 통로가 기존 LPDDR5 대비해서 8배가 높고요. 그리고 이제 밴드위스라고 해서 도로 폭이 2배 이상 큰 그런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온 디바이스 AI 확산이 되면서 훨씬 더 빠른 속도 늘어난다. 맞습니다. 그게 삼성전자에 큰 도움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메모리들도 기존에 메모리 3, 4 있잖아요. 지금 DRAM을 생산하는 회사는 전 세계 3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고요. 기존에하고 좀 다른 거는 기존에는 딱 설계라는 어떤 표준이 있으면 여기에 맞게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대량 생산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주문하는 회사가 설계도를 줍니다. 거기에 맞게 이제 다 일일이 일종의 메모리 파운드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그런 새로운 메모리 수요가 좀 늘어나면 감산 효과, 새로운 메모리 수요 늘어나면서 아까 이제 오늘 주가는 좀 많이 밀렸습니다만, 미래를 좀 본다면 요즘 증권회사들이 삼성전자 주가 목표치를 올리고 있어요? 네. 어떻게 올립니까, 지금? 원래 삼성전자 주가를 저도 한 17년 정도 봤는데요. 뭐 작년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85%가 하락했잖아요. 이렇게 막 삼성전자가 망할 것 같은 뉴스 나올 때 사면 대부분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막 수익이 많이 난다고 정말 분기 실적이 15조 원이 나온다. 이러고 할 때는 오히려 주식을 팔아야지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은 어떤 시점이에요? 지금은 사실 눈 딱 감고 사도 충분히 한 1년, 2년을 보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개선이 확실히 예상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그렇거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선행지표거든요. 전 세계 경제의 선행지표가 대한민국 경제고요. 대한민국 경제의 최고 선행지표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동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경기를 보고 반도체를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반도체는 6개월, 9개월 뒤, 멀게는 1년 뒤에 업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기는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그럼 투자 시점은 어느 정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한 번에 멍창 사고 이런 투자는 좀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뉴스상에서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조정받을 때마다 사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면 이렇게 안 좋은 뉴스 흐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고 있거든요. 지금 물량을 내주고 있는 건 대부분 개인입니다. 그동안 물려서 고생하던 분들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초입에 다 물량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늘 그랬습니다. 항상. 좀 안타깝게 말씀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얘기만 했는데 우리 SK하이닉스도 실적을 발표할 텐데 SK하이닉스 실적은 어떻게 주장을 하시나요? 네, SK하이닉스는 실적이 꽤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1조 초반대까지 적자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조 초반대 적자가? 일단 시장 컨센서스에서는 사실 흑자전환까지도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흑자전환까지도 많이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디렘 부분이 이미 3분기에 흑자전환을 했습니다. 디렘 부분에서 기하이닉스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적자를 내는 부분은 랜드플래시 쪽. 랜드플래시인데. 네, 랜드플래시가 이제 관건인데 최근에 4분기에 보면 랜드플래시 가격 상승폭도 못지않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아주 저기 소폭의 적자 혹은 흑자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는. 그래서 뭐 올해는 사실 SK하이닉스 쪽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적 쪽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놓고 보면 기술 주도권이라든지 시장 점유율 쪽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는 기운이 있는 쪽은 하이닉스 쪽이거든요. 하이닉스 쪽이다, SK하이닉스가.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충분히 같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투자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 회사 어떤 펀더멘탈로 보면 지금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의 아까 말씀하신 HBM 고대역 메모리 판매를 지금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HBM이라는 게 HBM3라는 4세대 제품이 제일 최신 제품이거든요. HBM3. 네, 맞습니다. 이게 HBM1, 2, 2E3 이렇게 왔는데 지금 HBM3를 독점하고 있고요. 이게 엔비디아의 주력 칩인 H100의 독점으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언제 확실하게 지금 납품이 되는 거예요? 삼성은 원래 작년 9월에 양산하겠다고 공언을 했었고요. 경기현 사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게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올 초에 지금 또 한 번 품질 테스트,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충분히 납품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네, 다만 수율이 좀 다르겠죠. 두 회사 간에. 네, 잘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지난 4분기 실적과 업적 매출, 주가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